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22년 또 얼마 전에 마쳤던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전국 모든 데서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만 손을 안 댔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가 대체로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지만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특정인을 선택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사례들과 전남, 전북, 광주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가 조작 청정지역이 아니고 대체로 조작을 안 한 청정지역이지만 그냥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특정 정치인을 찍어가지고 그냥 사전투표 조작을 한 지역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얼마든지 뭡니까 특정인을 낙선시킬 수 있고 특정인을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관리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는 제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져야겠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작전을 통해가지고 특정인물을 낙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나 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나 모든 선거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선거의 관행을 미뤄보게 되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특정인을 낙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인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통계학 법칙은 수만의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표본수가 많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거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차이값이 영 많아야 뭡니까? 1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요리를 지방선거까지 10% 내외에 엄청나게 큰 차이값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뭘 했냐?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투표 후보자 함께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크게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소위 차이값이 10% 심지어는 20%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조작했는데 총 조작률이 32% 조작했고 광진구 올해 고민정과 오세훈이 붙었다는 26%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남, 전북, 광주의 4.15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선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4.15 총선 당시에 전북의 군산시입니다. 무소속의 김광영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 차이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규칙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이값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상선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참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려가는 박지원 씨입니다. 전 국정원장. 박지원 씨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 여러분들 22군데 동 가운데서 연동이란 한 군데 빼고 모두 다 차이값이 풀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는 모두 다 풀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한규원 후보도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보면 그냥 뭡니까 직관적으로 작은 규모로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타한공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상직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 이거는 제법 크게 조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5% 플러스 8% 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최영재 후보도 두 군데입니다마는 대체로 뭡니까 의심할 만합니다. 이상직 후보만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팍 감을 잡게 됩니다. 이상직 후보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금옥이었던 정동영 씨입니다. 대선 후보까지 출마했던 정동영 씨가 전라북도 전주시 병에 출마했는데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조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조작을 했는데 딱 사람을 꼽아 가지고 정동영 낙선시켜야 되고 목포시의 박지원 낙선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직은 전주시에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것은 선거 조작을 한 기술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라도에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들은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전라도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특정 후보를 사람을 딱 집어 가지고 너는 낙선 너는 당선 이렇게 조작질을 했구나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차이값이 드러내는 그런 그래프가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색종에 물감을 묻혀서 딱 붙여서 편 것처럼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특정 후보의 넘겨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야전문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전라도에서 박지원, 정동영, 이상직 의원의 것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자료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라도에도 특정인을 꼽아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있죠. 그래프를 그려보니면 상당수가 나옵니다. 군산시처럼 손을 안 댄 곳도 있지만 손을 댄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전라도도. 임실, 순창, 고창, 강진 이런 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목포시, 전주시의 정동영, 전주시의 이상직 다 손을 댄 겁니다. 더 찾으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씨가 출마했던 목포시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목포시 후보별 사전특표소를 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목포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숫자 만들어낸 숫자 man made in numbers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소위 후보별 목포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공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0%를 훔치고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가 이런 받은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치고 정의당 후보가 이런 받은 득표수에서 10%를 훔치는 이렇게 전체 60%를 훔쳐가지고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반께 넘겨준 겁니다. 그 표수가 3897표입니다. 그러면 총 득표수의 조작은 한쪽에 더해주고 한쪽에서는 빼앗았기 때문에 거의 몇 표 정도입니까? 3897표의 두 배인 8000표 정도가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6%를 득표할 사람이 51%를 득표하게 됐고 박지원 후보는 39%를 득표했어야 되는 건데 35%를 득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부정승거를 안 해도 박지원 후보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부정승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수의 목포시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4번, 5번, 6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보고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수정한 값이 4번이 바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4%인데 사전 득표율이 51%입니다. 6% 차이가 납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비싸다 됩니다.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박지원 후보가 8037표 차이로 패배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포시에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박지원 후보의 표를 10% 빼앗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40% 빼앗고 그다음에 정의당 후보를 10% 빼앗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로 민주당 후보의 사전당일 빼고 빼면 사전 그다음에 통합당의 사전당일 민생당의 사전당일 정의당의 사전당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착하게 나옵니다. 통합당과 민생당과 정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0.583%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줬는가 하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6.583 그리고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후보는 마이너스 6.583입니다. 총 조작율은 13.2%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의 13.2%를 목포시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데칼코만입니다.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표를 훔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표를 어떻게 훔쳤냐.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6.583%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그냥 냉큼 먹어버린 겁니다. 13.2%를 총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0.1, 2, 3, 4, 5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값이 오차범위 내 머뭅니다.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39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후보는 마이너스 1.239 0의 3% 오차범위 내 빼앗은 게 도덕질한 게 없기 때문에 0%가 나온 겁니다. 사전당일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사전당일 민생당 후보 사전당일 정의당 후보 사전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값 하면 0이 나오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4.15 총선 목포시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6.583을 세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함께 그냥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총조작률은 13.2%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그게 아주 소프트하고 아주 마일드하고 아주 부드러운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그냥 중앙선거가 아니라 지역선관위가 그냥 특정인을 낙선시켜야 되면 낙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시켜야 되면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게끔 모든 전산 프로그램과 돌아간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떤 종류의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관찰합니다.